안녕하세요. 저 최군입니다. 혹시 저 아시나요. 혹시 우리 동대문에서 봤죠. 네. 디디뷰에서 마스크 나눠주면서 간단하게 인터뷰하고 있는데 저 기억나요. 우리 패션위크 디디뷰 모델이시잖아요. 아닌데. 네. 모델 같은 분이시잖아요. 네. 맞아요. 우선 마스크 하나 드리겠습니다. 알아보고 지금 카메라 안 찍고 있고요. 하나만 챙기시고 카메라를 살짝 찍고 1분만 인터뷰해도 될까요. 네. 아예 좋습니다.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. 지금 약속. 남자친구는 아니죠. 남자친구는 아니죠. 지금 없죠. 지금. 네. 저는 되게 촉이 되게 좋은 게 있잖아. 여자 눈썹 보면은 남자친구 있는지 없는지가 있어요. 왜요. 눈썹이 외로워 보여요. 약간 약간 쳐줬어. 슬프지. 근데 웃긴 게 조만간 생길 것 같아요. 왜냐면 엄청 예쁘잖아요. 알고 있죠. 아니에요. 아니에요. 마스크 좀 더 올렸을까요. 네. 어울렸어요. 더 이쁘다. 가리스로 이쁘네. 저는 어떻게 아세요. 원래 유명했어요. 최근.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. 네. 그리고 제 친구가 신인 무슨 BJ 하는데. BJ 랄라이? 어. 랄라이 친구. 랄라이 친구. 그래가지고 보고서는 안 그래도 유명한데. 랄라이 요즘에 유튜브 완전 떡상했잖아요. 엄청 예전에 알게 된 친구여가지고. 아. 지금은 친한 친구가 아니고. 인스타그램으로 서로 막 보고 있고 하는 친구는. 궁금한 게 그 랄라이 님이요. 실제로도 막 이런 분이에요. 아니면 실제로는 안 그러세요.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 친구는 에너지를 너무 넘쳤어요. 그래가지고 되게. 아 되게 특이하다. 에너지가 넘다르다 생각했는데. 그 정도일 줄 몰랐어. 어 진짜로. 아니 근데 딱 보니까. 누가 봐도 모델 아닙니까. 가로수길에서. 키가 170이시죠. 76이에요. 176 아니 누가 봐도 모델이신데. 모델 안 하고 계신다 뭐. 모델 하다가 그만두신 거예요. 하려고 했다가 안 하신 거예요. 아니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. 아니면 하라는 말도 없었던 거예요. 지금은 약간 프리랜서로 하고 있어요. 아 그럼 지금은 어떤 일이에요 실례지만. 지금 저 패션 회사에서 사업기. 기가 막히네.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직업인데.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요. 이걸까요. 바질까요. 신발일까요. 아니면 이게 뭐. 이걸까요. 총체적으로 약간. 총체적으로. 근데 이게 너무 오래돼 보이고. 얘가 스팀이 안 됐어요. 스팀이요? 줄을 맑아 있어. 이 기름이에요. 되게 장롱이 이렇게 좀 이렇게. 어 맞아요 맞아요. 그런 옷을 입은 듯한 느낌. 아니 그거를 티가 난다고? 네. 오. 만약에 그럼 이런 똑같은 옷을. 김우빈 씨나 강동원 씨가 입었다면. 더 멋있었을까요. 아니면 똑같이 못나 보였을까요. 아 이런 거는 근데 솔직히. 누가 입어도 미스예요. 강동원 씨가 입어도 미스일 수 있어요. 아 이거 너무 솔직하네요 지금.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. 저희가 또 아바타 소개팅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. 알고 있나요? 네. 잘 모르세요? 소개팅에 대해서 관심은 좀 있으신가요? 저 지금 소개팅 하러 가요. 몇 시에 만나게 됐어요? 2분 뒤에 도착한다고 그랬는데. 어딨어 어딨어 어딨어. 저기 저기. 우선 가시면서 떨리겠다. 그렇겠다. 그러면 소개팅을 해보시고. 만약에 잘 되셔야 되지만 안 되시면. 저희 아바타 소개팅도 한번 나가주시는 거 어떠세요? 괜찮으세요? 그러면 인스타 그것만 알려주실 거 같아요. 연락처 물어보는 거 좀 실례고. 연락처 물어볼까요 차라리? 네. 네. 인스타그램 알려줄게요. 뭔가 대한민국 사람한테 좀 떨어졌어 지금. 네? 연락처가 난 거 같아. 알았어요. 뭔가. 네 알았어요. 뭔 안 나오게. 오늘 소개팅 잘 되시고요. 안 되시면 또 다른 분들 제가. 성함이 테니스 선수시네요. 네 맞습니다. 세례명이세요? 네 맞습니다. 그럼요 미사. 미안하다 사랑한다. 수고하시고. 잘 다녀왔죠. 네. 네. 최군이었습니다. 네. 아니 너무 좋지 않아. 그치? 소개팅하기에. 잘 웃어주시고. 오 람보르기니. 혹시 저 사람인가? 소개팅 남? 의식해서 밟은 거 같은데. 어 의식해서 밟은 거 같은데. 누가 봐도 짧은. 어 미안. 미니씨 집 가다. 야 주민 한번 후려라. 사랑해요 미니씨. 어 잘했어. 못 찾았구나. 니가 저기 센스가 없구나. 어 괜찮아. 맷집이 좋으면 되지. 몇 대까지 맞아 봤어. podia 지냈긴 했다고 봬. particular 오지 Ó zenez refer보는. 구許 했어요. 혹 약 ru Eck 기자가 fij. Kellys alt투가 되쳐 for quite. 뭐야 보니깐 두번째. 세이브 fore완 qualety 먼저 깜х하고 말입니다. Heyman.